정부와 의료계의 대화를 환영하며 진정성 있는 논의를 통해 대승적 결과가 도출되길 기대합니다. 대한의사협회가 코로나19의 상황이 엄중하니 대화를 통해 상황을 해결해 가자고 정부에 제안했습니다. 총파업 대신 대화를 선택한 의협의 결정을 환영합니다. 코로나19 발병 이후 의료진의 헌신과 희생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재확산의 기로에서 의료계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환자 급증에 대비해서 치료 병상을 확보하고 생활치료센터와 치료장비 확충 등 만반의 준비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감염병 확산으로 의료진의 고충은 더욱 컸습니다. 지역별 의료격차로 인해 국민의 불편도 늘어갔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고자 의대정원 확대 방안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공공의료를 강화하여 국민의 안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이제 대화의 장이 마련되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의료계와 정부 간 진정성 있는 논의를 통해 대승적 결과가 도출되길 바랍니다. 민주당 또한 코로나19를 극복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의료계의 요구에 귀 기울이고 발전적 결과 도출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지금의 엄중한 상황을 극복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